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채홍숙입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애국자님들께 당분간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태극기 행동본부는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1차부터 28차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태극기 행동본부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청렴하게 삶을 잘 살아오신 저희는 채병국 대표님을 모시고 28차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1차부터 28차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어떠한 정당도 어떠한 종교도 관계없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쓰러져가는 침물되어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켜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태극기 행동본부의 재정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채는 더 늘고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더욱 어려웠던 것은 우파 보수라는 자들이 그 누군가의 뿌락지처럼 저희 태극기 행동본부와 조 최용숙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내용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국자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동포 여러분 한간에는 저 최용숙 때문에 태극기 주최 측의 집회가 단합이 안 되고 대통합이 안 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음해와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도 들었고요. 또한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지는 태극기 행동본부의 모범 집회가 거대한 태극기 물결로 점점 성장되어가고 있으니까 저희 조직을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해국은 누굴 탓하고 음해하기 전에 묵묵히 애국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사회를 꼭 진행해야만 애국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4일부터는 저 채용숙은 여러분들과 함께 뒤에서 묵묵히 손에 태극기를 들고 애국을 하기로 모든 마음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저 채용숙은 충정가의 노랫말처럼 오직 나라와 국민 행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산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안보 위기인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승만 대통령님의 명언처럼 올바른 뜻 있는 곳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큰 뜻을 반드시 우리들 마음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애국자 여러분들과 750만 해외동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끝으로 저희 태극기 행동본부는 1차부터 28차까지 어떠한 정당도 어떠한 종교도 관계없이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뜻을 함께하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모범집회로서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화면세점 집회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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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